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미성으로 벗겨진거야 이리와 자 시작합니다 경배 찬양 202장 김현정서 나오시고 고요기 주님 앞에 자 시작합니다 경배 찬양 고요기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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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장 고요히 주님 앞에 와 202장입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신 아닌 그곳이 죄와 멀어버립니다 주님의 소송과 다시 모습을 만난 이제 빌러도 잊자 삶보다 악하고 순한 놈이 주님 앞에 곧붙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쓰며 기도 드릴 때 순간신다른 행한 일들이 죄와 멀어버립니다 주님의 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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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신이 생명도 향기다가 나의 갈 길 가져도 너와 동행하소서 주께도 건강히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져도 너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하리라 모든 영웅이 버리고 어마어마한 길을 가져도 너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건강히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져도 너와 동행하소서 어둠 걸 잠시 넘어 더 많고 하여 동행하소서 잠시 넘어 더 많고 하여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오니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져도 너와 동행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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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와따시다치 노 오이메오 오이루시 고다사이 와따시다치 모 와따시다치니 오이메오 아로니토다치오 유루시마시타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와따시다치오 고꾸러미니 아와세나이데 아쿠카라 오스쿠이 고다사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권익도 치카라 또 사카와 도쿠시에니 아나타니오 모노 다카라데스 나라와 권사영관인 아버지께 영웅이 있사옵니다 복수는 고토바도끼 세일의 치카라 때 주의 고토바오 쓰다이로시 아나타니오 슈쿠오쿠오 메시지가 생겐 사례로니 복사님의 말씀 성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느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 공복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공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이제 김유셉 선유사님 나오셔서 이게 파울경 장론 특송의 생신 아 특송을 먼저 하고 말씀 성품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먼저 나오세요. 파울경 장론님 특송 올려드립니다. 503장 좀 찾아드립니다. 그렇지 기다려 좀 가까이 오시라고 그러지 기회를 올려 나오시면 돼요 503장 여기 서셔야 되잖아요 잘 안 들리시잖아요 여기 서 1절 2절 간주 3절 4절 고요한 바다 4절 저 천국 형별 때 주에게 성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리나 큰 물결이로나 나 시에 모자라 이 동남이 연락여서 도마리 갑니다 이 동남이 연락여서 이 동남이 연락여서 이 동남이 연락여서 주자 슬픈 밖으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은 없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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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남이 연락여서 이 동남이 연락여서 아 1.26 키올려서 3mm 1.26 키올려서 3.3.. 들고 돌아와요 아름다운 여왕 그토록 고소해고 말아 와바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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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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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서둘러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지금 엄마가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장하기 위해서 목에도 지금 털을 감고 지금 털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아빠 이제 내가 애썬데 이걸 많이 잡수시고 나한테 좀 축복해 주세요. 아빠는 지금 눈이 노새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는데 목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엘스 목소리 같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았니? 하나님께서 내 사냥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한 번만에 화살을 쏘아서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애써라면 내가 한번 너를 만져보겠다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손을 잡아보니까 정말 털이 있고 그래서 아빠는 고기를 잘 잡수시고 애쓴 줄 알고 축복을 한껏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는 모든 면에서 이제 근면하고 축복을 받을 건데. 너는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어떻게 저주하게 되면 너를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대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I believe that God gave us this Bible to teach us the difference if we don't know the spiritual meaning of the Bible.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어떤 의무도 어떤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열심히 헌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먹고 영적인 축복을 지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것과 영적인 해석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는 그는 열심히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저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주입니다. 오직 저주밖에 없네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바로 레베카 엄마가 이 일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하면 바로 이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레베카는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바로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 일은 별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했네요. 대신에 모든 것을 다 했네요. 그래서 대신에 모든 것을 다 했네요.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삶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인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그 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유명한 기도거든요.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네 믿는 곳에 사랑을 지켜 하소서. 아멘. Dear Lord, help us to be gracious, kind, and considerate not only in the church, but also in our community.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을 함께 해주세요. May the world who watched us see transformed people and believe in your transforming power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Dear Lord, I wanna be like you. 나는 정말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Please give us a heart like yours.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당신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Lord, remind us how important it is that we obey you and treat us the way we wanna be treated. 우린 정말 주님께 순정하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remind us that your salvation enables us to live as light in a dark world. 주님 정말 구원이 임하여 있어서 우리의 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헤어나게 해주시옵소서. remind us that your salvation enables us to live as light in a dark world.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Lord, maybe quick to listen and slow to speak and judge.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은 천천히 듣고 마음은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Help you point others to you in a way that makes you more and me bless.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떨어져. 예.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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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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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